아 정말 나 안 한다고요 나 진짜 못해서 그래 나 진짜야 놓아! 놓아! 다 나와! 경찰 신고해 주세요! 놔! 아 돌아버리네 놓아! 아 씨 놓아! 놓아! 아 뭐야 저거 뱀이야? 저거 뱀이야? 이게 뭐야? 아 저거 뭐야? 아 너무 싫어! 아 아 제발이야 나 진짜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아! 아 하아 오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뭐야 이거 진짜 아 씨 너무 신데? 아 짜증나 아 씨 아 나 집에 갈래 아 씨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살려줘! 야 이거 하아 붙였나 이거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멤버들은 또 어디 갔습니까? 자 멤버스 위크 다섯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하아스입니다 먼저 이걸 확인해 주세요 네 아 아 아 아 석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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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알잖아! 나 진짜! 나 진짜 절막해! 하야! 나 진짜 나 이거 못 타! 하야 제발 부탁할게! 하야! 나 정말! 나! 형이다! 정말! 하야! 넌 내 형이야! 뭐야! 이게 뭐야! 형! 권수 형! 삭진형이 왜 이렇게 흥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돼! 나 못 타! 왜냐면 형을 믿기 때문에. 형! 저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 안 들려고 했는데 삭진형이 형의 가족을 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떠나서. 형!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형! 조식이요! 너 진짜! 야! 나 다른건 모르겠고! 야! 형! 야! 엄지점프를 내가 진짜! 야! 이 한겨울에! 이 엄동산에! 엄지점프를 아니야! 아야! 진짜 형님 사념이야! 아야! 아야! 야! 이거 뭐야! 연아! 잘 알잖아 형! 엄지점프를 거실하는거야! 꼭! 라면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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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익이랑! 오빠! 왜그래! 지효아 왜그래! 왜그래! 진짜 오빠 진짜! 정말 거짓말하네! 이만한 쥐네가 들어! 수십마리 들어갔는데 오빠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빠! 진짜 내가 상관 좀 드릴게요 오빠! 지효아! 나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왜그래! 왜그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매번 고민만 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하씨를 위해 지작진이 직접 준비한 레이스는 바로 하하의 선택! 그래! 결심했어! 레이스입니다! 우리 멤버들의 운명은 하하씨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멤버들의 고통은 늘어나면 누구를 먼저 구하실지 차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나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마실까 아이스 커피 마실까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 유름을 처음 먹었어요!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진짜! 그래! 결심했어!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우 난 웬만하면 그냥 좀 나는 좀 가수